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월 26일 목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400선대에 안착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전장 대비 1.39% 오른 2,428.57포인트 기록했는데요.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600억 원과 280억 원을 순 매수했고요. 개인은 7,900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주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올랐는데요. 특히 삼성SDI와 SK하이닉스가 4% 넘게 올라 상승폭이 컸고요. 시총 1위 삼성전자는 2.59% 오른 6만 3,400원에 장 맞췄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 오른 732.35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000억 원과 1,500억 원을 순 매수했고요. 개인은 3,300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 중 오스템 임플란트는 14% 급등했고요. LNF가 6%, 에코프로비엠이 2% 오르는 등 2차전지주가 대체로 강세였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수 지수 0.03% 상승한 33,743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500 지수는 0.02% 하락한 4,016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1% 하락한 11,31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빅테크 실적에 포문을 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날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순 이익을 발표했지만 이후 선보인 실적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0.6% 하락했고요. 주요 반도체 주로 꼽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매출액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주가가 1% 떨어졌습니다. 알파벳은 2% 내렸고 메타와 애플 등 다른 빅테크 주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테슬라의 실적은 매출이 243억 2천만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241억 6천만 달러보다 많았고요. 조정 기준 주당 순이익 EPS는 1.19달러로 역시 전망치였던 1.13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정규정에서 주가는 0.3% 소폭 상승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 19% 이상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68%가 예상보다 강한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분위기에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08% 내린 15,081포인트 기록했고요. 프랑스 깨아크 40 지수는 0.09% 떨어진 7,043포인트, 영구프치 100 지수는 0.1% 빠진 7,74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지표로 독일 기업의 경기 전망을 가리키는 IFO 기업 환경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IFO 경제연구소의 1월 기업 환경지수는 90.1을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기업 환경지수는 4개월 연속 개선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구정 연휴로 대부분의 금융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일본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키의 225지수 0.35% 오른 2만 7,39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 우려 완화에 장중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월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최종 금리 수준도 당초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날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는 모두 휴장했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기업들의 어닝 시즌을 맞아 변동성 끝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대해 위험 선호 개선으로 우호적인 수급 유입에 코스피 201선 상향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익 바닥에 대한 기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익은 현재 주가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특히 코스피 이익 하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최근 반등 동력의 상당 부분도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기대감에 대한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짱 대응 잘 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1월 26일 개장체크였습니다.